에너지 타임즈 7월 30일자 뉴스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린 수소 생산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생산성 저하와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게 될 국제표준이 2023년 말 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표준화 작업이 본 궤도에 올랐기 때문인데 이 작업이 완료되면 우리가 개발한 수전의 기술에 국제표준 등록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가 국제표준화 기구에 제안한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수전의 설비의 안전 요구사항과 시험 방법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하는 수전의 설비 국제표준화 작업반 회의를 29일 비대면으로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 포항공대와 에너지기술연구원 등의 전문가와 미국, 영국, 독일, 중국, 호주 등 수소경제 주요 12개국 대표단 등 모두 20명에 달하는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재생에너지 연계 시 수전의 설비의 운전 범위와 분리막 성능 평가 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며 2023년 12월 국제표준 재정을 최종 목표로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제안한 이 표준화는 그린 수소 생산 과정 중 발생하는 재생에너지 간헐성과 변동성 등의 영향으로 수전의 설비의 수소 생산성 저하와 분리막 성능 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국제표준화기구 수소기술위원회 투표에서 경쟁국 반대 없이 새로운 작업 과제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 측은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가 개발한 수전의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등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그린 수소 생산기술 국제표준화 선도로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연계 수전의 설비의 안정성을 제구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국가기술표준원은 수소경제를 활성화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다양한 수소 관련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그린 수소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서 생산한 전력으로 물이 분해되면서 만들어진 수소입니다. 수소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올여름 절전에 성공한 국민은 유통 프랜차이즈 할인 쿠폰과 기프티콘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에너지공단은 에너지 절약 사회적 협약에 참여한 유통 프랜차이즈 기업과 에너지 절약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국민 리워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캠페인은 과거 2년간 7, 8월 전기 사용량과 올해 7, 8월 전기 사용량을 비교해 10% 이상 전기 사용량을 줄인 국민에게 유통 프랜차이즈 업계가 29만 장의 할인 쿠폰과 기프티콘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김창섭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올여름 에너지공단은 다양한 국민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해 적정 실내 온도 준수 등 많은 국민이 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에너지공단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캠페인과 연계해 사회적 협약을 체결한 참여 기업과 적정 온도 실천 인증 캠페인 등 에너지 절약을 재미있게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서부발전이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 녹색사업 용도로만 활용할 수 있는 2,700억 원 규모의 ESG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이번에 발행된 채권은 3연물 1,100억 원, 5연물 1,300억 원, 10연물 3백억 원입니다. 서부발전 측은 당초 2,500억 원 규모의 ESG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1조 900억 원의 대규모 자금이 몰려 200억 원을 증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조달한 자금은 스웨덴 클라우드 풍력발전 출자와 국내 연료전지 건설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서부발전 측은 이번 ESG 채권 발행을 통해 친환경 기업 이미지를 제구하는 한편 자금 저금리 조달로 금융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서부발전은 ESG 채권 발행에 앞서 탄소중립 선도를 위한 다양한 ESG 경영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통한 환경개선 기여도를 인정받아 한국신용평가로부터 최고 등급인 GB1 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파트 정전사고 10건 중 4건이 20년 이상 무후 아파트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기안전공사가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정전사고 긴급복구 지원에 나선 결과 접수된 아파트 정전사고는 842건이며 42%인 353건이 중공 20년 이상 무후 아파트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세대수별통계에서 500세대 미만 아파트 정전사고가 56%인 47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정기안전공사 측은 중공된 지 오래된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가설 당시 3대당 전기사용량 기준이 대부분 3kW로 설기됨에 따라 변압기 과부하 사고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임종민 정기안전공사 안전관리처장은 15년 이상 된 정기설비에 대한 용량 부족과 정전사고 위험 요인을 미이 파악한 뒤 이상이 있는 설비를 제때 교체하는 것이 정전사고를 막는 최선의 지름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력거래소 전력거래소가 2021년도 전남지역 문제해결 전략의제로 선정된 커피박 친환경 제자원화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이 사업은 빛가람 혁신도시내 공공기관, 지자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과 함께 커피박을 수거해 친환경 비료를 제조해 보급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서부발전과 가스기술공사 등 대전 충청지역 공공기관 8곳이 대전 충청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소상공인 지원을 활성화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이들은 대전 충청지역 소재기업과 주민의 고용안정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대전 충청지역 소재 교육기관과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을 함께 추진하게 됩니다. 대성에너지가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봉사활동과 기부금 지원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쪽방상담소인 희망드림센터를 방문해 후원금 3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연일 지속되는 무더위에 지친 대구지역 족방생활인 생필품 지원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광해관리공단이 국내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관리체계인 ISMSP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ISMSP 인증 범위는 광해관리공단 홈페이지와 석연탄정보시스템 연탄 쿠폰입니다.